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제목은 The King and the Kingdom The King and the Kingdom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아직 예수님이 왕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었어요. 나무가 되게 빛나? 이나무 아이고 The Holy Christ 이나는 라이몬드로 받았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People do good, said Jesus, because of the good in their hearts. People do evil when evil is in their hearts. God wants to make your heart like his heart. How does God do so make your heart like they have an answer? 음 저건 사람들은 좋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마음에 네 문제에요 Did Jesus teach the Christ of how to believe as people of his kingdom? 맞죠? 제가 받을뿐까 Don't worry about things like food and clothes said Jesus Put God first in your life Obey him, trust him He will make sure that you have what you need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옷이랑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어야지 사는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기 여기 다이아몬드죠 Life crowns as king 이라는 다이아몬드에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했어요 왕 하나님 제 마음이 깨끗했어요 네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알려줬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을 뭐지 침툰한 돌로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큰 태풍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지 그게 뭐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니 못 알았죠 God rules on earth and he has the power to give us what we need 맞죠? 다른 사람을 아주 부드러운 모래로 만들었더니 갑자기 태풍을 몰아치면서 모래로 지었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휩쓸렸어요 어떻게 사람들은 반응이 없네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돌 같은 거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처럼 돌로 지으라고 했어요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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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집을 1번이다 1번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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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채하는거다 우리 피부 먼저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 색으로? 다 피부가 똑같을 순 없으니까 여기도 그냥 이 색으로 할게요 똑같이 그게 될 것 같아요 헉 어떤 사람은 이 색으로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 색으로 할까요? 어떤 사람들도 이런 색일 수도 있잖아요 변종 이 색으로 이 사람 스카프를 이 색으로 해줄게요 저 젤리 그리고 더 펴크 오 gri 아 5 핑크색으로 예약 어때요 예뻐요? 안 예뻘 수도 있죠 다 너무 빠른건데 우선 머리부터 씨려야겠어요 음..그런데 우선 머리부터 씨려야겠어요 음..그런데 우선 머리부터 우선 머리부터 우선 머리부터 아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 거예요 아 치아 아 아 아 아 아 먹 먹 먹 먹 먹 먹 아..이거도 안 눌렀어 어떡해 음..됐다 오..어디어됐어 음..됐다 음..목도 색칠해줘야지 음..이 사람은 이 색깔이니까 피부가 음..목도 이 색깔도 해주고 음..잠깃 됐다 빨간색이 이렇게 하고요 예수님 목도 안치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장난 아 얼굴을 롬 할게요 롬 할게요 험도 안됐다 이 색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하고 열매를 색칠해주고 몇 개만 색칠할게요 우선은 이렇게만 해줄게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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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이 많아서 이거 그만할게요 네 오늘은 The King and the Kingdom 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미있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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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учше 내일 늘 дал 여러분들 인